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클스 학원 그리고 챔프 스터디에서 리스닝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LC 강사 1위로 선정된 한승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동안 토익 공부하시면서 막연히 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것들은 들어봤지만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들 두 가지를 같이 한 번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편안하게 함께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실 테니까 같이 한번 타이틀을 올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는 과연 듣는 시간과 듣기 실력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 3, 4에서 효과적인 연습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고 가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유학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오래 들어야 좋아진다. 아주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듣는 시간과 내 듣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기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냐는 얘기인데 그럼 오래 들으면 듣기 실력이 무조건 이렇게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듣는 시간과 내 듣기 실력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듣는 시간과 듣기 실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결론은 너무 간단해지는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오래 듣는 사람이 결국은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 대로라면 성립이 돼야 하는데 오랫동안 듣기를 하면서 생각해 본 건 여기에는 절대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래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들어나가는 연습을 하는지 정말로 각 파이트별로 어떻게 연습하는 게 내 듣기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강의할 때는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직장인이신데 토익 점수는 단기간에 좀 올려야 되는데 직장도 멀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에서 항상 헤드폰을 끼고 퇴근하는 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항상 이어폰을 끼고 토익에 나오는 것들만 계속 들으면서 6, 7개월을 다녔는데 리스닝 점수는 6개월 전이랑 똑같다. 아마 듣는 방법에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겠죠?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스크립을 보기 전에 사운드를 반복해서 듣고 다시 한번 듣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딕테이션도 해보시고 열심히 열심히 듣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스크립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안 들렸던 건 어떤 건가? 그리고 스크립을 점검하고 나서 이것들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또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정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3, 4에 나와 있는 대화나 지문을 오늘 클라스 후반부, 이 강의 후반부에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스크립을 보고 나서 아, 이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아까는 왜 이렇게 안 들렸지? 그리고 우리말로 싹 정리되어 있는 우리말 해석, 그리고 영문 스크립,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말 해설, 그리고 어휘까지 싹 정리해놓고 나서 그 같은 대화나 같은 지문을 다시 들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문장이 이제 막 시작돼서 문장은 채 끝나기도 전에 난 이미 이 문장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패서지가 시작되는데 중본부의 내용을 난 이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건 듣기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결론은 우리말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돼서 두세 단어를 들었는데 문장 전체의 의미가 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되냐면 내가 이걸 굉장히 잘 듣고 있다는 너무너무 리뷰가 잘 돼서 내가 이걸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듣기 실력이 향상되기는 커녕 거기서 딱 머물러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사실 초점을 맞출 거는 듣기 실력, 듣는 시간,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 있죠. 파이프 3, 4의 효과적인 연습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쉐도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포터사이트나 가나 누구한테 얘기 드리나 3, 4는 역시 쉐도잉이다. 쉐도잉으로 잡아야 된다. 쉐도잉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말은 들어봤어요. 그 용어는 들어봤고 그냥 막연히 쉐도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 때 해야 가장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서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이 쉐도잉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쉐도잉이라는 건 스크립의 내용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다시 듣기만 해도 각각의 문장이 내 귀로 들어오면서 미닝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매칭이 될 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바로바로 미닝이 매칭이 될 때 스크립을 치워놓은 상태에서 그 대화나 지문을 영문으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일반적으로 쉐도잉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 쉐도잉 연습을 정확하게 같이 한 번 잡아 놓기 위해서 파트4에 나오는 안내방송 하나 토익에 자주 등장할 법한 안내방송 하나를 약 40초 동안 한 번 들려봐 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면서 하나는 기억하시죠. 이 지문을 쭉 그냥 영문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들으면서 미닝을 최대한 우리말로 한 번 무슨 뜻인지 잡아놔봐야겠다는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지문이 끝나고 나면 혹시나 누가 나한테 와서 모르는 거냐 하고 물어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살짝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건 그냥 영문을 가만히 듣고 있는 연습일 테니까 그냥 그대로 들으면서 내 귀를 통해서 사운드가 흘러나가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봐야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저와 40초 동안 지문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토익 파트4에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안내방송입니다. 자 가시지.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 정도의 길이가 되면 전기토익 파트4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아주 짧은 길이의 지문은 아니거든요. 약 40초 정도의 시간을 갖고 안내방송 하나를 쭉 들으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세 문제를 물어보겠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언급된 주된 문제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5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놓고 들으시게 될 텐데 와 어쩜 이렇게 안 들려 나는 전혀 안 들려 그냥 소리는 계속 귀에 들리는데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실력을 쌓아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사운드를 뭐 충분히 반복하시는 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딕테이션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지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스크랩을 열어놓고 내용을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한 번만 가보시죠. 지금 들으셨던 스크랩을 같이 한 번만 점검하시고 이걸 가지고 진짜 쉐도잉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립을 점검한다는 건 스크립을 띄워 놓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의미의 매칭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영문 스크립도 필요하고 그 아래쪽에 우리말 해석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에 따라서 해설이나 어휘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같이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저 첫 번째 건 같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저걸 혹시 제가 얘기하면 기분이 많이 언짢으실 테니까 저건 그냥 가시죠. 저는 피터 잭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사의 책임자입니다. be in charge of라는 건 of e-ar을 맡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I'm Peter Jackson and I am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자 또 가죠. before starting today's work 오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을 점검해 나갈 겁니다. before starting today's work I'd like to announce a notice 공지사항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안내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사 현장에 workers 또는 employees 정도가 나올 거고 말하는 사람은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슈퍼바이저 정도가 나오겠지요. 어제 많은 빛 때문에 due to 뭐 뭐 때문이죠? heavy machinery도 괜찮으시죠? 중장비라고 우리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많은 빛 때문에 우리 중장비 중에 일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장비가 수리되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need to 같은 것도 사실 나중에 강의 함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닝이 정확하게 have to나 has to의 느낌으로 와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의미가 너무 약해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어제 많은 빛 때문일 거고 자 한 장 더 보시죠. 이게 만약에 리딩의 8, 7 이었다면 여기서 한 번 자르셨겠지요. 그래서 그 사이트 부지의 현장이겠죠. 현장의 1층에 위치되어 있는 그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런 표현도 괜찮죠? on its way 이렇게 나왔으면 그 수리팀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3번 익스프레스웨이의 교통체증이 그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팀이 오고 있기는 한데 3번 익스프레스웨이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4주 왼쪽은 아니겠죠 설마 4weeks left we have just 4weeks left 딱 4주가 남았습니다. we have exactly 4weeks left before the shopping center's opening date may 26th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쇼핑센터의 문을 여는 날까지 딱 4주 남았습니다.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면 이 안내방송이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묻고 있고 보기에 3월, 4월, 5월, 6월 깔아놓으면 어렵겠죠. 왜냐하면 may 26th 빵! 들리니까 5월 이렇게 마킹하지만 실제로 이 안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정확하게 4월 말 5월 26일까지 딱 이제 4주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4주가 남았습니다. we have exactly 4weeks left before the shopping center's opening date may 26th I want you to finish the construction without any incidents 이 incident라는 incident 이런 게 사고라는 의미가 없으면 스크립을 점검할 땐 이런 어휘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 incident, 사고요? 몰랐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스크립을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I want you to finish the construction without any incidents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도 없이 공사를 끝내기를 바랍니다. I want you to finish the construction without any incidents 이런 안내방송하고 할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지요. that's all 아니면 that's it 여기까지입니다. that's all 이게 다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게 아까 notice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that's all I'll make an announcement if there are any changes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까지요. I'll make an announcement if there are any changes 자, 끊지 않고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만 다시 점검하시고 보죠. Good morning. I'm Peter Jackson and I am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이거의 담당자이다, 내가 언제 없으시지요? Due to the heavy rain yesterday there are big and small problems with some of our heavy machinery. Therefore we will need to wait until the equipment is repaired. Please wait in the cafeteria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the site. 기다리라는 거고요. The repair team is on its way now but the traffic jam on expressway number 3 is delaying them.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꼭 만들어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된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 두 개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고장 두 번째는 교통체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 주된 문제는 교통체증이 아니라 장비 고장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토익 문제의 출제자들의 의도죠. 중간에 traffic jam은 확 들리는데 결국 이 안내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절대로 교통체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제 내린 많은 빚 때문에 중장비의 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저랑 신기한 경험을 한 번만 해보시죠. 이 스크립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문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지 한 번만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스크립이 점검이 잘 된 사람은 사운드를 쭉 들을 때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벼운 고개의 끄덕임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아주 이상적이긴 한데 일부러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 또 누가 있다 그래서 음 음 음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미닝이 왔을 때 그게 전체 내용을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들으면 이런 내용이겠지 이런 거 말고 들으면서 진짜로 하나씩 미닝이 매칭이 된다는 느낌이 올라오셔야 스크립 점검이 된 거라고요. 자 가볼까요? 갑니다. Good morning. I'm Peter Jackson and I am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Before starting today's work I'd like to announce a notice. Due to the heavy rain yesterday there are big and small problems with some of our heavy machinery. Therefore we will need to wait until the equipment is repaired. Please wait in the cafeteria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the site. The repair team is on its way now but the traffic jam on expressway number 3 is delaying them. We have exactly four weeks left before the shopping center's opening date May 26th. I want you to finish the construction without any incidents. That's all. I'll make an announcement if there are any changes. 제가 지금 여러분을 뵐 수는 없지만 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들으면서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보시죠. 제가 뵐 수는 없지만 손 한 번만. 손 들기가 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스크립을 점검하고 나서 같은 질문을 다시 들었더니 들리기는 굉장히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진짜 완벽하게 내가 리뷰가 돼서 내 실력이 쌓여져서 요 몇 분 안에 내 실력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잘 들리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의 잔상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이미 스크립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똑같은 지문을 다시 들으니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몇 단어를 듣고 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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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지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99.9%가 예외 없이 그게 모두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스크립의 잔상 때문에 이 지문이 잘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 4의 마무리는 쉐도잉을 꼭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조금 전에 여러분과 스크립 점검을 깔끔하게 해놔서 그런지 사운드를 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 점검을 끝내고 나서 스크립을 치워놓고 대화나 지문을 영문으로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하는데 막상 쉐도잉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땐 완전히 좋았는데 막상 쉐도잉을 시작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들을 때는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이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전혀 한 문장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100% 확신하시지. 절대 리뷰가 된 게 아니구나. 머릿속에 들어왔던 잔상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쉐도잉 연습을 하셔서 쉐도잉을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들어보고 잘 들리는 느낌이면 아 아까는 왜 안 들렸지? 아 이게 틀린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쉐도잉을 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크립을 점검한 후에 그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을 땐 누구나 잘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꼭 점검하셔야 되는 건 쉐도잉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이 패서지나 대화를 영문으로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우의 발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음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 속도나 발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다면 나중에 이 속도나 이 발음으로 나오는 다른 지문을 들으면서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 나갈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쉐도잉이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데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운드를 틀어놓고 이 성우의 발음이나 속도를 잡아내야 너무 간단한 일이 있긴 합니다. 이게 너무 빨라서 따라가지 못하겠다면 나중에 들을 땐 너무 빨라서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귀가 잘 열려 있는데 들어도 미닝이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귀를 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어느샌가 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사운드를 듣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정답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 뭐지? 나중에 스크립 점검하고 나서 다시 봤더니 또 알겠고 덮어놓고 들으면 또 너무 잘 들리는데 새로운 지문을 들을 땐 난 또 안 들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자리를 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샘플로 한 번 해봐 드릴 테니까 한 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 스크립을 완벽하게 점검한 다음이라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사운드를 틀어놓고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틀어놓고 Mainly 사운드orn, 뭐 빨간 탐색 순서인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 속도나 발음을 내가 정말로 잡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문의 리뷰를 위해서 넘어가시는 건데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연습은 아닐 테니까 이 연습이 정확하게 되어 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연습이 잘 안 될 경우에 스크럽을 보고 따라 읽어나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법입니다. 와 쉐더윙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잘 안 돼.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쉐더윙 해보는 연습은 아주 좋습니다. 아무 포털사이트나 그냥 일기예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일기예보 관련된 동영상이 1분 20초에서 1분 40초짜리가 올라올 거예요. 그걸 한 두세 번만 들으시죠. 그럼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우리말인데. 그럼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1분 30초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두세 번 정도 들어서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일기예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간에 발음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말을 따라가면 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면 인터벌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목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내 목소리 볼륨은 어느 정도로 맞춰져야 되는 거나 이런 감을 확실히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느낌을 잘 가지고 영문에 그냥 접목시키셔도 되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쉐도잉이 너무 안 된다면 따라 읽어서 엉키는 발음을 좀 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쭉 따라가다가 한 번에 성공했으면 아주 좋을 텐데 따라가다가 발음이 자꾸 깨지는 거 아니에요. 못 따라가겠고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쉐도잉을 하다가 발음이 꼬이는 부분이 몇 번을 연습해도 거기가 계속 터지거든요. 터진다는 말이 안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 발음이 깨져버린다고요. 거기서 못 쫓아가는 거고 끊어져 버리는 거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발음이 터지는 부분에서 계속 같이 터져요. 40초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되고 그럼 그 지점이 자꾸 발음이 깨지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사운드를 들을 때 내가 잘 못 알아 듣는 부분이 그 부분과 일치하게 되어 있군요. 그런 연음들 그런 구조들 그러한 발음들이 나중에 다시 들을 때도 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와서 결국 엉키는 발음을 풀어놓고 마무리를 하셔야 그게 진짜 듣기 실력을 쌓아나가는 연습이 되실 테니까 제가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린다고 하고 지금 잠깐 다른 길로 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따라 읽으실 때 진짜로 신경 쓰셔야 될 거 하나는 똑같은 속도로 읽으시는 건 도움이 실제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걸 틀어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을 거면 사운드를 들으면서 따라 읽을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내 식으로 읽는 거고 얘는 얘대로 가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이 스크립을 채워놓고 얘 발음을 따라서 다시 쫓아갈 때 얘 액센트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호흡이 다른데 그걸 다시 따라간대 쉐도잉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읽으실 때도 신경 쓰셔야 될 거 딱 하나는 인터벌을 쉐도잉과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읽을 때 눈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따라 읽는 건데 사운드를 들으면서 눈의 도움을 살짝 받는 거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걸 없는 상태에서 따라 말하는 쉐도잉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쉐도잉이 잘 안 돼서 따라 읽으시는 거니까 쉐도잉은 절대로 따라 읽는 연습은 아닙니다. 스크립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 말하는 연습을 쉐도잉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돌아오셔서 따라 읽으실 때는 딱 이 정도의 인터벌 이걸 나 혼자 I'd like to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발음이 깨지지 않겠어요? 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I'd like to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나 혼자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엉키는 발음을 풀어놓으시고 결국엔 다시 쉐도잉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쉐도잉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됐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파이드리로 쉐도잉 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녀 대사를 다 쉐도잉 하려고 하면 호흡이 너무 딸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나 혼자 막 따라가려고 하면 그리고 대화의 맥이 잘 안 살죠. 마치 배우들이 자기 대본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성우의 대사 분량만 쉐도잉 해보시죠. 그리고 상대방 성우의 대사를 그대로 듣고 다시 내 대사 연습을 하는 것처럼 쉐도잉을 하시고 상대방을 듣고 파이브4는 어차피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지문이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파이브3의 쉐도잉은 꼭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토익을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장착시켜 놓는다면 준비하는 기간도 훨씬 더 단축시키실 수 있을 거고 공부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번부터요. 어떠한 업체에서 스피커와 일을 하냐라고 나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건 의도 파악 문제인 플라이 문제인데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앞으로 며칠 동안에 우리 모든 트럭들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한 건지예요.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그래서 더 많은 비이클, 트럭이겠죠. 더 많은 차들이 구입되어져야 한다. 그럴싸하네요. 두 번째는요. 그가 다른 브랜치로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트럭들은 이미 예약이 다 돼서 제가 다른 지점으로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세 번째는 몇몇 드라이버들은 working overtime,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 봐요. 배달도 많고. 마지막에 배달이 딜레이 되어질 거다 였고요. 마지막에 스피커는 리스너에게 뭘 제안하나 라고 나와 있는데 전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알어 네가. 텔러폰 메시지입니다. 눈치 좀 오셨나요? 파이트4에서 리스너가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오는 게 딱 질문이 하나거든요. 텔러폰 메시지 딱 하나만 리스너가 단수로 떨어져서 사실은 이거 스피커는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이거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스피커는 리스너에게 뭘 제안하나 이거 보면 아 텔러폰 메시지다. 그럼 메시지를 남긴 그 사람이 어떤 업체에서 일하는지 그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돌려요. 그러면 텔러폰 메시지에서만 리스너가 단수면 나머지 모든 지문들은 리스너들은 모두 다 복수의 형태를 띄는 거 아시죠? 리스너들은 누구인가? 리스너들은 다음번에 뭘 할까요? 리스너스. 근데 리스너가 단순인 건 얘한테 남겨놓은 메시지면 듣는 사람이 한 명이겠죠? 10명이 모여서 전화 메시지 같이 듣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스피커는 리스너에게 뭘 제안하나? 정답이 뭐였다고요? 컴플리먼트 쉐핑. 무료 배송까지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가시죠. 전화 메시지입니다. questions 22-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My name is Benjamin, and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your purchases. You ordered two conference tables and 12 chairs from Tasteful Furnishings. According to the order form, you want to receive them by this Friday. But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Our earliest possible delivery date is next Monday, I'm afraid. Please let me know if that day works for you.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크게 문제는 없으셨죠. 하나만 돌발. 컨퍼런스 테이블, 회의용 테이블 두 개하고 의자 열두 개 주문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배달되어지길 원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빨라야 언제쯤 배달이 된다고요? 그것만 잡아보세요.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My name is Benjamin, and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your purchases. You ordered two conference tables and 12 chairs from Tasteful Furnishings. According to the order form, you want to receive them by this Friday. But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Our earliest possible delivery date is next Monday, I'm afraid. Please let me know if that day works for you.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타이밍 저랑 맞춰보세요.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My name is Benjamin, and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your purchases. You ordered two conference tables and 12 chairs from Tasteful Furnishings. According to the order form, you want to receive them by this Friday. But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Our earliest possible delivery date is next Monday, I'm afraid. Please let me know if that day works for you.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이렇게 마무리해 놓으셨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셨죠? 이거 하나만 딱 정확하게 잡았다면. 자, 스크립 바로 볼까요?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이게 Ms. Kimberly 씨에게 남기는 메시지인데요.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My name is Benjamin, and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your purchases. 당신이 구매해 주신 그 구매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잡아내셔야 돼요. 가구점에서 일어내려겠죠? 주문 양식에 보니까 직역하면 주문 양식에 따르면 유감스럽지만 가장 빨리 배달해 드릴 수 있는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날짜 괜찮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if that day works for you.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꽝! Free of charge. 우리말로는 무료로 이렇게 잡아내셔야죠? Free of charge. 이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사과의 의미로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그 물건들, 두 개의 컨펙스 테이블이랑 열두 개의 의자, 당신에게 배달해 드릴게요. Free of charge.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시죠?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던 게 complimentary shipping. Complimentary도 무료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칭찬의 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complimentary가 무료의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함께 붙어 다니는 것들. Complimentary shipping, 무료 배송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시지 않아요? Complimentary tickets, 공짜 티켓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omplimentary remark 우리말로 뭘까요? 칭찬의 말. 뭐 이런 표현으로. 공짜의 말 이런 건 알 테니까. complimentary remark 하고 나와 있으면 찬사, 칭찬의 말 정도로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메시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갑니다. 저희 물건 구매하신 거 지금 업데이트 좀 해드리려고요. 최신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questions 22-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this message is for Ms. Kimberly. My name is Benjamin and I'm calling to give you an update on your purchases. You ordered two conference tables and 12 chairs from Tasteful Furnishings. According to the order form, you want to receive them by this Friday. But all of our trucks are booked for the next few days. Our earliest possible delivery date is next Monday, I'm afraid. Please let me know if that day works for you. To apologize for the delay, we'll deliver the items to you free of charge. Have a good day.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25, 6, 7번입니다. 미팅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25번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25번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 26번 같이 쫙 틀려버릴 것 같아서. 혹시 25번, 26번 두 개 다 틀리신 분 알겠어요? 27번 하나 딱 잡고. 나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잘 리뷰해보는 걸로 하죠. 미팅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일단 새로운 랩탑 컴퓨터를 확보하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구들을 재배치하는 거죠. Relocate 하는 거. 세 번째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Justifying 하는 거. 옹호하는 거. 장비 업그레이드 꼭 돼야 됩니다. 아니면 정당화하는 거.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니까. Justifying 하는 거. 마지막엔 Spending Plain. 우리말로는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야,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자.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Standing Dust Station. 여기 나와있는 Standing Dust Station.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데. 왜? 광고에서 보신 적 없어요? 원래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건데. 단추 하나 딱 누르고 이렇게 뭘 쭉 올리면 책상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광고 못 보셨어요? 앉아서 일하는 책상 말고. 사무실인데 책상의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앉아있기 힘들 때는 잠깐 일어나서. 너무 앉아있는 것도 사실 안 좋잖아요. 일어나서 허리 딱 고추 세우고 이렇게 일 또 하다가 또 좀 앉아서 일하기도 하고. Standing Dust Station 하고 나와있는데. 마지막에 나와있는 건 리스너들은 뭘 하도록 요청되어 주고 있나. 스피커가 리스너들에게 뭘 하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어려웠어요. 스패딩 플랜. 지출 계획을 디발로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립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탠딩. 여기 지금 스탠딩 Dust Station.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은 여러 직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거다라고 나와있는 거. 한 명이 하나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돌려 쓰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거. Contribute Suggestion 하고 나와있는데. 이건 제안인데 제안을 Contribute. 제안을 기부하라는 건 아니겠죠? 남는 제안 있으면 좀 기부하시죠. Contribute. 우린 뭐 기부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제안 사항 있으면 그냥 내라는 거죠. 기부하다라는 말은 너무 딱딱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잡아주시고요. 저랑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전반부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아 이래서 답이 이건가? 아 이래서 답이 부장에 필요할 수 있는 거. 아 이래서 아니다. 아 이래서 문자, 파이밍, 프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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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람딩. 아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that can be used when you need a break from sitting. I think that's a good idea.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about how the money can best be put to use.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we'll order as many of them as we can afford, beginning with the ones we need most. 일단, 그 standing desk station이요, 아주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얘기하는 여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standing desk station이 effective,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지 그걸 알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미 설치되었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직 단 하나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랑 한번 가볼까요? If you want to buy furniture or other equipment, such as a new printer, paper shredder, or copier, a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that can be used when you need a break from sitting. I think that's a good idea.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about how the money can best be put to use.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we'll order as many of them as we can afford, beginning with the ones we need most. 제 생각이 제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5, 6, 7번에서 오답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왔을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스크립 바로 한 번만 보시죠. 어휘 두 개 먼저 갈게요. Utilize 또는 Utilize 하는 건 뭔지 아시죠? 활용하다, 그리고 allocate, allocate 우리말로는 할당하다입니다. 그럼 이거 한 번만 잠깐 보죠. Our goal today is to discuss how to utilize the money.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Our goal today is to discuss how to utilize the money.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뭔 돈. 우리 부서로 allocated, 할당되어진 그 돈. 아,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같은 게 이렇게 나가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로 allocated, 할당되어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오늘 회의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Our goal today is to discuss how to utilize the money allocated to our department. 그럼 우리 부서로 할당되어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그걸 어떻게 지출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는 거죠. Our goal today is to discuss how to utilize the money allocated to our department. The funds can be used to buy furniture or other equipment, such as a new printer, paper shredder, or copier. 우리 부서로 할당되는 논의니까요. 뭐, 새 프린터를 사도 되고요. 아니면 paper shredder, 종이 분쇄하는 거죠. 종이, 랭! 종이 분쇄기. 그리고 마지막에 복사회 같은 걸 사도 됩니다. The funds can be used to buy furniture or other equipment, such as a new printer, paper shredder, or copier. A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that can be used when you need a break from sitting. 앉아있는 거로부터 휴식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standing desk station을 몇 몇몇 분들이 얘기하셨거든요. 앉아있는 게 쉬는 거지, 앉아있는 거로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해요. 한 번씩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죠. A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그게 요즘 또 약간 대세란 말이에요. A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that can be used when you need a break from sitting. 일단 I think that's a good idea.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직원들이 일단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두 개만 일단 좀 사보죠. 처음에는.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That staff can share.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직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두 개만 사보자. 아니, 직원에 맡겨서 그 의자, 이 다 돈, 거기다 다 완전히 올인해서 거기다 다 썼는데 한 일주일 있다보니 아, 불편한데 옛날 게 더 안 돼요? 이러면 큰일이니까.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about how the money can best be put to use.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제일 잘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pass along,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그 아이디어를 좀 나눠보세요. Pass along,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about how the money can best be put to use. Prior, 뭐뭐에 앞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 Prioritize 하고, Prioritize 하고 나면 Prioritize. Prioritize? 이건 우선순위를 매기다. 그럼 여기 나왔던 After Prioritizing.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모든 아이템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사겠죠.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we'll order as many of them as we can afford. Beginning with the ones we need most.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거 accent 한 번만 포인트 해드릴게요. Prioritize,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we'll order as many of them as we can afford. Beginning with the ones we need most. 어떤 회사의 특정한 부서에서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만 한번 쭉 가주시지요. Our goal today is to discuss how to utilize the money allocated to our department. The funds can be used to buy furniture or other equipment, such as a new printer, paper shredder, or copier. A few of you have asked for standing desk stations that can be used when you need a break from sitting. I think that's a good idea. To start, I suggest getting two standing desks that staff can share. In addition, I would like all of you to pass along ideas about how the money can best be put to use. After Prioritizing all the items, we'll order as many of them as we can afford. Beginning with the ones we need most.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8번의 그래픽 문제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스피커는 어떠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4개입니다. 일단 Medical Devices, 의료장비를 위한 의료장비의 시장 점유율이겠죠. 마켓 쉐어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마켓 쉐어가 높아야 좋은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두 번째는 스피커는 Social Media Team Members. Social Media Team 멤버들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나. 그 멤버들이 인턴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그 멤버들이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 Social Media Team 멤버들이 너무 아주 굉장히 Overtime Hours 일을 했다. 초과 근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야근하고 그리고 온라인 리서츠를 실시했다. 마지막 문제는요. 스피커에 따르면 CEO가 뭘 했나? 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 한번 보죠. 일단 Danton Incorporated. 스피커가 일하는 회사는 Danton Incorporated. 이거 하나 찾으시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그 Social Media Team 멤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걔네들이 A Lot of Overtime Hours. 초과 근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미국에서 실제로 많이 안 일어나는 일인데. 야근하고 이러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지. 미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승인했다. 까지 잡아놓으시게 돼요. 장려금, 상여금 승인했다. 이거 조금 편안하게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넘겨놓고 출발할 테니까 제가 이걸 다시 앞으로 돌아올 때는 28번은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놓으신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잡아보시죠. questions 28-30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pie chart. as you all know,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that have far exceeded our initial sales projections.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A lot of that success can be credited to our social media team whose members spent countless extra hours at the office putting together incredible online marketing materials. everyone has done a great job. That's why our CEO agreed to give everyone a $500 bonus next week. You've certainly earned it. And if you keep up the good work, similar rewards may be offered in the future. 자, 이번엔 저랑 같이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할 겁니다. 타이밍 한번 맞춰보죠. 단턴 인커포레이트 정답인데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죠. 31%예요. questions 28-30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pie chart. As you all know,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that have far exceeded our initial sales projections.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A lot of that success can be credited to our social media team whose members spent countless extra hours at the office putting together incredible online marketing materials. Everyone has done a great job. That's why our CEO agreed to give everyone a $500 bonus next week. You've certainly earned it. And if you keep up the good work, similar rewards may be offered in the future.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만 확인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As you all know,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작년에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무슨 전자장비죠. 대신 건강관리하는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출시했죠. 작년에 여러 개를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that have far exceeded our initial sales projections 그런데 그 출시한 것들이요. 우리의 최초의 판매 예상치를 far exit, 엄청나게 뛰어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exceed, 동사로는 뭐뭐의 한계를 넘다, 초과하다. 동의어로 쓰이는 surpass 정도는 잘 같이 묶어 놓으셔야 돼요.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that have far exceeded our initial sales projections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그러니까 여기 어휘 두 개만 보자면 overtake한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월하다 overtake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in terms of 뭐뭐에 관한 뭐뭐의 면에서 그러면 시장 점유율 면에서 지난달에 우리가 모든 경쟁자들을 추월했습니다. 그럼 1등이네.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이런 표현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에 모든 경쟁자들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market share 면에서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a lot of that success can be credited to our social media team whose members spent countless extra hours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요. 정말 셀 수도 없는 초과 근무를 쓰면서 일을 했던 거죠. Be credited to 하고 나오면 누구의 덕택이다. 그러면 이 성공, 이렇게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이 성공의 많은 부분은 얘네 덕분이지요. 우리 소셜 미디어 팀 덕분입니다. 그 멤버들이 정말로 셀 수 없는 초과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Putting together.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온라인 마케팅 마테리얼들을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소셜 미디어 팀 멤버들이 보통 하는 일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게 뭐 SNS 같은 거 이용하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하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팀들인데 너무 대단한 일 하셨어요. 신났겠죠. 일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의 보상이 있으니까 You've certainly earned it. 그러면 deserve 하다고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긴 지금 버너스 500불의 버너스를 다음 주 모든 애들한테 모든 부서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건데 이 버너스를 여기서 뭐라고 바꿔놨냐면 인센티브예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말로. 특별수당 아니면 버너스라고 해도 되고 상여금, 장여금 그래서 리월드하고도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네가 아직 사운드 음원은 다시 한번 안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일 잘하는 걸 keep up the good work 계속해서 일을 잘 하시게 되면 비슷한 리월드, 비슷한 보상이 maybe offer,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 그래서 이 세 개는 묶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두 개만 더 하죠. 버너스가 진짜 우리가 우리말처럼 쓰는 버너스입니다. 버너스, 인센티브, 마찬가지로 리월드 그리고 많이 보기에 올려놓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전적인 보상 버너스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monetary compensation 아니면 추가적인 보상 원래 급여 외에 돈을 더 주면 additional compensation, monetary compensation 이런 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everyone has done a great job. that's why our CEO agreed to give everyone a 500 dollar bonus next week. you've certainly earned it. and if you keep up the good work similar rewards may be offered in the future.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잘해 주시면요. and if you keep up the good work similar rewards may be offered in the future.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아주 짧게 짧게 포인트만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같이 강의 들으면서 그냥 아예 끝내버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함께하면서 끝내는 게 낫겠죠. 이 강의 끄고 또 혼자 음원 들으면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충분히 사운드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신 거니까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지문 듣고 그리고 특강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questions 28 through 30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pie chart. As you all know, we've developed and released several new electronic healthcare devices in the past year that have far exceeded our initial sales projections. In fact, we have overtaken all of our competitors this month in terms of market share. a lot of that success can be credited to our social media team whose members spent countless extra hours at the office putting together incredible online marketing materials. Everyone has done a great job. That's why our CEO agreed to give everyone a $500 bonus next week. You've certainly earned it. And if you keep up the good work, similar rewards may be offered in the future.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있게 될 정기 토익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오늘 함께 했던 문제 포함해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거 잘 마무리하셔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학원 한승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점수 잡는 해커스 점수 잡는 해커스